뭐 할지 정했어요? 둘이? 너 뭐해? 그러면 제가 먼저 그래 너 뭐지? 올리베시 또 의뢰놓고 또 본인은 또 순수해 한다고 우리 오늘 기절하는 거 아니겠죠? 그러니까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순수해 오픈합니다 과연 과연 잘할 것 같아 어? 잘하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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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수하자고? 뭐야? 점점! 이새말 순수 ! 내추럴 내추럴가 다시 내추럴 내추럴입니다 다시 지금 앨범커트에 몰두했다 순수 너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순수의 오픈을 합니다 네 안 돼, 안 돼. 자, 순재. 아니야, 아니야. 자, 자. 자, 바람입니다. 태평양의 바람입니다. 안 돼, 안 돼. 네, 여러분께서는 치명회를 만나봤습니다. 치명회. 감독님의 음악을 치명회로 깔아줘요. 네.